아 다시 왔다갔다 해도 된대 음 저녁에도 와도 돼 두물머리 옆에 있는 세미현에 왔습니다 징검다리가 쭉 이어져 있어요 징검다리에 따라서 쭉 걸어볼게요 흙 더paid 매일 날 preparedness 까다 walked 끝 멈춘 김태하 김태하 Yong 동일 김태하 김태하 김쟅 김태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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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연꽃 박물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